안녕하세요. 펜타곤의 진호입니다. 오늘 펜타곤 멤버들에게 직접 사연을 받고 그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사연 제보에 큰 도움을 주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너 왜 미 표정으로 와? 첫 번째 사연은 서울 공연 예고에 재학 중인 정모 군이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 배고파서 마지막 하나 남은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부었는데 물을 다 받은 순간 알았어요. 그게 찬물이었다는 걸.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두 번째 사연은 키노 씨께서 보내주셨네요. 진호 형이 자꾸 제 카톡을 무시해요. 왜 대답을 안 할까요? 이게 다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... 미안해! 세 번째 사연입니다. 홍시 님께서 보내주셨네요. 얼마 전 공중화장실에서 급하게 볼 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어서... 없어서... 그 후는 상상에 맡길게요.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... 이번 사연은 저의 사연입니다. 요즘 대세는 핑크잖아요. 그래서 핑크 후드티를 하나 샀는데 핑크 후드티를 하나 샀는데 핑크 후드티를 하나 샀어요. 핑크 후드티를 하나 샀어요. 앞으로는 못 외울 것 같아. 핑크 후드티를 하나 샀어요.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? 앞으로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를 직접 선곡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